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해군 부사관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군사경찰로 넘겼습니다.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이유도 없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위협했고, 용당동에 있는 해군 숙소 앞에 도착해서는 기사를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